자, 보도록 하죠. 11단원이에요. 문학작품을 새롭게 보도록 하죠. 20, 교재 26페이지에 보도록 합니다. 문학작품을 새롭게, 문학의 문학 자, 문학의 주된 거는 시나 소설이나 수필 종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부 단위에서는 이야기라고 하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 배웠죠. 시나 이야기를 다른 이의 관점, 다른, 오늘 글 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바꾸어 쓰는 방법을 볼게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하는 일을 선택할 거예요. 말하는 일을 선택할 거예요. 말하는 일의 입장이 되어 인물과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를 들면 어느 한 영화가 있다고 쳐봐요. 어떤 영화는 그럴 거야. 주인공이 있어. 그 영화 관점이 어떠냐면 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쳐다봐, 모든 걸. 이 주인공이 쳐다보는 거랑 우리가 영화를 봐도 알 수 있는 건 이 주인공이 쳐다보는 것만 알 수 있어. 또 어떤 경우에 시점이 있어. 모든 걸 다 알아. 나쁜 놈의 생각도 알고, 주인공의 생각도 알고 그런 시점도 있지. 맞죠? 모든 걸 다 아는 시점도 있고. 또 어떤 시점은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쳐다보는 영화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걸 관점인데,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말하는 이랑 마찬가지야.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있을 수 있고, 그치? 또 소설에서,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말하는 이를 선택을 할 거고요. 또 그 새로운 말하는 이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저 관점이 틀리겠지? 맞죠? 관점이 틀릴 거예요. 인물을 쳐다보는 게 원래 주인공 시점으로 봤었는데, 관점으로 봤었는데, 나쁜 놈 시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보면, 그치? 얘가 나쁘겠지? 그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야. 또 말하는 이의 관점에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볼 거예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도 볼 수 있을 거야. 다른 이의 관점에서 시를 바꿔 쓰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볼게요. 일단은 이야기는 바꿔 쓰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를 한번 바꿔 써볼게요. 말하는 이를 선택할 거예요. 아, 난 누구로 할 거다? 이렇게. 또 관점을 찾은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말 정리하고 제목까지 한번 바꿔 볼게요. 다른 이의 관점에서 시를 바꿔 쓰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말하는 이를 하나 선택할 거예요. 또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 또 말하는 이의 생각을 상상할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거예요. 또 글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쓸 거고요. 또 고쳐서 쓸 거예요. 부족한 점은. 짝짝이 양말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이 도전 서술형에서 짝짝이 양말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그죠?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으려가니 짝짝이다. 내가 관점이 내 관점이지. 그런데 관점을 다르게 짝으로 바꿔요. 짝으로. 그치? 맞아요? 짝으로 바꿨어. 그래서 재미있게 제목도 바꾸고, 그죠? 관점들이 다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시를 이런 식으로 짝짝이 양말이 내 친구의 양말로 왜? 짝이 썼으니까. 말하는 이가 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양말을 짝짝이로 신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서 두발에게 미안하다는 심대의 관점을 아까는 짝으로 한번 바꿔봤었죠. 어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겠어?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처한 상황, 엄마의 생각을 상상해서 써야 되겠지, 그치? 자, 말하는 이의 관점을, 말하는 이를 선택한 다음에 관점을 찾을 거예요. 그죠? 짝이 짝 관점에서 보면, 그죠? 우습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생각 정리해가지고 제목을, 그죠?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바꾸어 쓰기 계획표를 만들어서 다른 이의 관점으로 이번에는 아까는 시를 바꿨잖아요. 그죠? 관점, 다른, 다른 이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바꿔 써볼 거예요. 말하는 이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누구로 정하면 더 재미있을까? 또, 개로 정하면 이렇게 써보고 싶고, 예로 정하면 이렇게 써보고 싶고,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되겠죠. 자, 주요 인물과 사건. 자,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관점을 바꾼 다음에, 그러면 관점도 바뀌니까 인물하고 사건이 조금 변화가 있겠지. 맞아요? 만약에 주인공 착한 사람의 관점이었는데 나쁜 놈 관점이면 그저 뭐, 다른 우리가 못 봤던 사건들이 더 보이겠지, 그지? 맞죠. 또, 주요 인물과 사건에 대한 말하는 이의 관점. 그죠? 말하는 이를 우리 바꿨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목도 좀 바꾸면 더 재미있겠죠. 그죠? 바꿀 거예요. 다른 이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바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돌려서 친구들과 돌려서 읽어보고 잘 썼는지 확인할 거예요. 또, 그죠?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로 고쳐서 쓸 거예요. 자, 꼬마와 현주가 있어요. 이야기예요. 내용은 현주는 몸이 약한 닭 꼬마를 특별히 공들여 키웠는데 어, 현주의 형이 팔았어요. 자, 바꾸어 썼어요. 원래는 꼬마랑 현주예요. 이 닭이 꼬마잖아. 그지? 근데 꼬마와 내 동생, 말하는 이가 형인가 보네? 형으로 바꿨네. 그지? 형으로 바꿨어요. 주요 인물은 똑같아요. 사건은 동생 몰래 팔았어요. 그죠? 닭집에서 동생이 울음 터뜨렸고요. 어머니께서 속상해하셨어요. 관점을 볼게요. 알을 못 낳는 쓸모없는 닭이에요. 어려운 집안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철없는 동생은. 어머니 약값이 필요해서 닭을 판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후회는 하고 있어요. 그죠? 동생을 보며 속상해하시는 어머님 모습에 마음은 아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관점이 틀려지면 이렇게 돼요. 알았죠? 말하는 이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이 될 거예요. 관점의 정의가 여기 나오네요.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잘 정리해두자. 알았지? 맨날 6학년 되서도 관점이 뭐지? 이거를 좀 기억해두면 좋을 거예요. 작품에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요. 또 말하는 이의 처지가 되어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런 것처럼. 그죠? 맞아요? 이 꼬마와 현주, 이 현주 입장에서 보면 형은 정말 불쌍한 닭을 어떻게 팔을 수가 있어. 그치? 그렇지만 이런 어머니 약값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거 아니겠니? 그치? 근데 형의 입장에서 되니까 이거 팔 수밖에 없죠. 그쵸? 술 뭐 없고 돈이 필요한데 약값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관점이라는 거 봤어요. 말하는 일을 알고 시를 읽으면 좋은 점은 시의 상황과 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관점을 아는 거죠. 말하는 일을 안다라는 건. 그죠? 맞죠? 자, 이제 각자 풀어봅시다. 자, 이제 각자 풀어봅시다. 이쁘다.